으 으 갑돌이 요새 안 만났지? 안 만났어. 연락 없고? 당연히 없지. 내가 차단시켰는데. 혹시 모르니까 갑돌이 입단속 시켜놔. 요새 뉴스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. 뭐 옛날 사귀던 애인 해코지하고 어쩌고. 헤어지는 것도 잘해야겠더라. 갑돌이 한 번 만나서 네가 좋게 타일러. 그러지 못하게. 싫어. 안 만날래. 꼴도 보기 싫어. 그러지 말고 한 동네 살다 들통나봐. 괜히 길에서 알아보고. 어이 나랑 동거한 여자네. 나랑 10년 사귀었는데. 야 잘 지내냐? 이러면서 아는 척하다가 그 사람이 눈치라도 채봐. 너 잘 사는 거 배 아파서 괜히 해코지하면 어쩔래? 잘 다독거려놔. 결혼 한 해 만에 이딴 소리는 하지 말고. 좋게 좋게 마무리해. 가끔 문자질이나 하고 친구처럼 지내자 이러면서. 아휴. 오랜만. 내일 시간 되니? 술 한잔 할래? 왜? 그냥 할 말도 있고 보고도 싶고. 알았어.